니키보다 형이 더 춤 잘 춘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왜 잘 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맘에 남았지 봐봐 이거 망했어 솔직히 이 정도 설거지를 집에서 했었다 눈을 감고 그렸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김선우 야아 아아!! 야! 와아!!! 입술이 되게 닮은 것 같아서 선이 형 옆에서 이렇게 갖다대면 빨리 Give it this it X长 김 ni son 나와! 물기 왔다! 제 부모님이 일본에서 저 쓰라고 칫솔 4가지 보내주셨거든요 그게 파란색, 빨간색, 민트색, 흰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방을 나누기 전이어서 제 서랍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기가 빠져있더라고요 흰색 저는 민트색 쓰거든요 근데 찾다가 말았는데 그 이후로 콘텐츠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느낌. 그리고 거기서 뭐 야채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봤더니 업체닝 그 흰색을 쓰다라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 사라진 칫솔을 거기에. 미안해요. 아니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어폰을 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엽상 너무 신났다. 범바스틱 사이드아이. 크리미널 오펜스틱 사이드아이. 음 한마디 했는데. 솔직히 그때도 차원실이 하나 있었고. 몸 손을 씻었다는데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지절로 가는 거예요. 아니고요. 저는 항상 깨끗이. 솔직히 혼자 있으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같이 쓰는데. 손에. 언니요? 언니요? 물이. 아주 그냥. 변기까지 다.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 여기 진짜 5회. 5회에. 저는 코트를 치고 씻었어요.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뭐 알 것 같은데. 크리미널 오펜스틱. 사이드아이. 미키 무섭지? 이건 미키 기추가 맞춰. 오오오오오. 이거 미키 를 준거예요. 미키 를 준거예요. 미키 를 준거예요. 미키 를 진짜 무서운 거야, 자. 당연하지. 아.. 되게 신기하다. 그럼 이거는 선우 형이 질문봅시다. 야 딱 걸렸어. 선우가 다 X를 해둔 거 아니야? 야, 너 나와. 나와요. 아 이게 뭔 춤을 춰다고? 나 출득장애한테 가 선은한테랑 이길 수 없죠 선텐션도 내 옆에서 선텐션도 선텐션도 아 뭐래 너 노래 틀지마 노래 틀지마 노래 틀지마 노래 틀지마 너 하지마 너 하지마 하지마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추면은 니키가 하는거죠? 너 완곡추는거다 그러면? 선우형 일단 그게 아니라 나도 확실하게 대답을 듣기 잠깐 잘하는거 같아 다했어 아니 일단 할긴 할건데 너 확실한 답을 줘야되가지 그거를 봐야 이런거 어딨냐 원 밀리언 질리언 질리언 딜리언 다임스 레이터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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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었다 안 넘었어 넘었잖아 안 넘었네 가만히 그래 너 빨리 듣고 보고 심각성을 파악하고 빨리 춰다 그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하하하 하하하 잼민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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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지금 원 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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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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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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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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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바스틱 사이드아이 크리미널 오펜시브 사이드아이 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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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의 사랑 벗어버릴 생각도 그만 순종들이 괜찮아 더 흘러지 더 흘러지 더 흘러지 더 흘러지